여보세요 아무래도 너무 젊은 스타일을 산 것 같은데 뭐 하나일까요? 전 그냥 감시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실까요? 여길 어떻게... 스탠더 아시는 분이세요? 누구... 이미경입니다 그쪽은 유큐? 이혜림인데요 예 직장 동료죠? 현재는? 미래에는 뭐 달라지나? 요즘 직장 동료끼리 꽤 치밀한가 보네요 뭐... 따로 만나서 넥타이 매주고 뭐 그렇게? 어... 아니요 아니요 아...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... 그러는 그쪽은 준우쌤이랑 무슨 사이신데요? 그... 애인이요 예? 네? 애인 사이라고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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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인 사이라고요? 이 남자 내 남자라고? 안 들립니까? 와... 저 저런... 아이고... 한준우 선생 애인이신가? 아유 반가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왜왜왜왜왜 아... 죄송합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왜 그래? 진우 씨... 진우 씨... 아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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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..